했을 때 혜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네요. 네.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봤고요. 회원 멤버가 ABO가 아닌 멤버로 가입했을 때. 네. 또 이게 안 먹나요? 아니요. 지금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잘 써 있어요. 아주 잘 써 있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면 되는데. 네. 네. 됐습니다. 회원 가입을 주저하는 당신을 위해. 그거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난 가입은 안 하고 그냥 제품만 필요하면 말할게.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난 정말 사업에 관심이 없어. 교원, 교사, 공무원이라 ABO 사업자를 할 수 없어. 그래서 회원 가입이 ABO가 아닌 멤버라도 하면 무조건 이득인 점을 제가 방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메이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잠깐 정리를. 뭐 수많은 그게 있지만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미국에서는 이미 신용등급 오해의원을 계속 유지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피라미드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점점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1991년에 국내 영업을 시작한 아메이코리아는 국내 유망 종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내의 판로를 열어주고 아메이아시아물류센터를 부산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고객만족 경영과 서비스 품질 경영을 수상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경북 영천시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글로벌기업 아메이에 공급계약을 맺고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KESG 종합경영대사 기초판매 부분에서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장 매장은 나의 매장이다. 회원번호만 있으면 가입비 없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이딩 구매 가능하고요. 종작까지 노은지에 식물원료고 자사유기농 농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혼수 준비한다고 할 때는 여러 군데를 가야 하는데 여기는 가전제품 정말 큰 냉장고 그런 거 빼고는 웰빙 엘리스 제품뿐만 아니라 세제, 영양제, 화장품, 화장지, 원포원 식품, 퀸요리도구, 봉청기, 정수기, 발마사지기, 25센트라이드, 스케이프웨어, 엘사백 등 웰빙 엘리스 제품을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각종 책자와 포장용지가 있고 거기서 바로 센터에서 택배 서비스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반품이나 환불도 우리는 일사천리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메이가 대단한 점은 어떤 콘텐츠라도 요즘에 소식 사실 지식 콘텐츠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인데 어떤 콘텐츠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온, 오프 고급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회원이 아닌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 건강, 경제, 제품 정보, 시스템, 인간관계, 요리, 운동 등등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고급 문화센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당에서 요리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퀸을 사야지만 여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요리 재료비를 받지도 않고 신나게 그냥 주어진 재료로 요리도 배우고 그냥 거기서 또 맛있게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고 또 이번에는 특강 같은 것도 있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영망클럽이나 이런 것도 4주차 과정으로 들을 수 있고 은퇴를 준비하는 또 은준세 과정도 있었고요. 모든 콘텐츠가 너무 이렇게 시스템뿐만 아니라 진짜 운동이면 운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메이의 회원이 되는 것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멤버로 가입을 해도 내가 뭐 나는 사업을 안 할 거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득인 점은 이제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로 등록하고요. 매달 제품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미리 바꾸라고 노티스가 오고요. 매달 장바구니 금액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는 10만 원을 구입하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이 있죠. 100원이 적립됩니다. 0.1%죠. 그래서 2년에 사용했다고 했을 때 적립금은 2,4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사 유기농 농장을 보유한 진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고 2,400원이 아닌 27만 5천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마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을 갖다가 스마트 오더로 나는 더블엑스만 주문해서 2년간 구독할 거야, 2년간 먹을 거야 하면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혜택이 있는데요. 6개월에는 50% 가격 할인이 있고요. 12개월은 제품은 무료 증정을 해주고 18개월에도 제품이 무료 증정해지고 24개월에도 제품이 무료 증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너무 좋은 마이크로 바이옴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게 나만의 장 주치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6개월, 50% 가격 할인 12개월, 18개월, 24개월이 해당되는 거라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점은 저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직접 체험해 본 거는 얼마 전이었는데 엑스바디부터 인바디, 그리고 피부 측정, 두피 측정 그리고 새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 트리플엑스든 무슨 엘사백이든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디, 엑스바디는 측정 후 전문 상담원이 이러이러 해가지고서는 어디가 안 좋으니까 뭐를 더 섭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운동을 하라고 또 이렇게 저희 그거를 갖다가 줘서 저희가 또 몸이 굽은 거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피부 관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정말 클렌징부터 해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내 피부 나이와 내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그러면 이 화장품을 단계별로 이제 발리게 해주는데 집에서는 사실 저 그렇게 아까워서 많이 못 바르거든요. 여기서는 막 진짜 듬뿍듬뿍 이렇게 많이 발라도 되나 하는 정도로 듬뿍듬뿍 바른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뽀사시안이 거기에 어디 무슨 우리가 마사지하러 가서 실컷 제품 받듯이 그렇게 막 그런 상태로 집에 와서 저 그날 너무 좋아서 차마 클렌징을 못하고 그냥 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 피부에 이렇게 했는데 클렌징을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근데 강매를 하지 않아요. 진짜 어디를 가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화장품을 산다고 했을 때 그 화장품을 산다는 전제하에 우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우리 아메이마트에서는 절대 그런 거를 강매하지 않고 거기 판매 직원도 그냥 우리한테 이걸 안내해 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세해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객을 데리고 가서 하는 거고 그들은 그냥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고 알려주기만 할 뿐 절대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난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지 하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정말 내 피부를 갖다가 측정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필요하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도 그렇게까지 해주고 정말 나를 갖다가 소비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돈도 진짜 많이 쓰는 소비자를 VVIP로 모시는데 누구든 그냥 VVIP로 여기는 모셔준다는 게 정말 아메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돼서 저희 그룹에서 하는 이벤트인 꿈꾸는 음원방 이벤트가 있고요. 음원방 20회 선물이 정말 저렇게 풍성하게 좋은 강의를 듣고 느낀 전 몇 줄만 작성해도 샘플이 아닌 정품 선물을 가득 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20회 이후에도 계속 한다고 하면 또 선물을 갖다가 더 챙겨주는 그런 주구주구 또 주는 회사고 제가 요즘에 잘했던 게 인스타 해시태그를 많이 했거든요. 9월 달부터 했는데 사실 저는 정말 사진을 못 찍습니다. 정말 뭐 진짜 예쁘게 못 찍고 막 꾸밀지도 모르고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100% 당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시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택배비도 저한테 전혀 물지 않았고요. 9월부터 계속 100% 당첨율로 정말 똥손으로 거지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도 저한테 상품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받았고 신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세도라 씨도 20개짜리 2개씩 주고 막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은 가입만 해서 뭐 쓰기만 해도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꿈꾸는 음원방에서 공부만 해도 선물을 그렇게 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이고요. 이런 감동을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담아봤고 그래서 아메이 회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메이 회원은 내가 쓰는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 어디서 재배되었는지 언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논, GMO,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구매 금액이 적거나 비구매 상태라도 아메이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강매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 환경을 생각하는데요. 비건 화장품이고 풍력에너지를 사용하고 고농축 세제에 친환경 포장용기 이렇게 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하죠. 동물 보호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현명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정보에 대한 귀를 닫지 마세요. 오해나 선입견에 갇혀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감지 마세요. 그리고 미심쩍음에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소비를 통한 가치 추구는 당신의 권리를 찾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목요일도 가동 빙지